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승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를 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이 여드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흔하면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드름이 발생하는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외로 복잡한 여드름, 제가 오늘 아주 쉽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여드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피부의 모공에는 털과 피지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피지선에서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모공을 타고 피지, 즉 기름을 내보내는데요. 전문용어로 개기름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어떤 원인 때문에 모공이 막히거나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면 피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모공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여드름의 첫 번째 탄생, 좁쌀 여드름, 혹은 화이트헤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헤드는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만약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고 계속 피지만 쌓이다 보면 피지가 점점 커지면서 모공이 벌어지게 되고 모공에 때가 끼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블랙헤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이트헤드에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 작은 구진성 병변이 되게 됩니다. 구진성 병변이 뭐예요? 구진성 병변은 좁쌀 여드름에 세균이 번식해서 염증이 생겨서 작고 빨갛게 튀어나온 모양의 여드름입니다. 이 구진성 병변이 더욱 커지거나 참다 못해 손으로 짜다가 잘못 터져서 피부 아래쪽으로 병변이 터지게 되면 매우 크고 아픈 여드름이 됩니다. 이렇게 푹 익은 여드름을 의학적 용어로 낭종성 혹은 결절성 병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병변이 아물면서 붉은 여드름 자극 혹은 파인 흉터를 만들게 됩니다. 여드름 치료는 결국 여드름의 인생사를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칠해주는 것입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치료방법이 다르며 하나의 단계에도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치료방법이 여러 단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니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약은 크게 피지를 줄이는 약과 여드름 안에 세균을 죽이는 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피지를 줄여주는 약으로는 로아큐탄 혹은 이소트리티노인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얘는 약이기는 하지만 고용량의 비타민 A입니다. 이 약 하나 가지고도 얘기할 거리가 찬참 많은데요. TMI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은 피지의 분비 자체를 줄여서 새로운 좁쌀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생성된 여드름을 없애지는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트리티노를 쓰는 이유는 새로운 좁쌀의 생성을 막아 치료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역시 병원에서 치료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균을 죽이는 약으로 항생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생제로 미노사이클린, 복지사이클린, 록시스로마이신 등이 있습니다. 이 약은 아까와는 반대로 이미 생성된 여름 중에서 이미 때 진행된 부진성 병변, 화농성, 결절성 병변들을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병변들은 세균에 의해 증상이 심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 약을 먹으면 염증성 병변이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여드름이 빠르게 좋아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얘는 반대로 새로 자라한 여드름의 유망조, 좁쌀 여드름의 생성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만 복용하게 되면 금방 여드름이 재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생제는 여드름이 너무 심해 엉망인 상태일 때 초기에 잠깐 사용해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약입니다.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바로 다른 치료율 유의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는 약 역시 먹는 약과 비슷하게 비타민 A 계열의 연고와 항생제 연고로 나뉩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벤조일 파옥사이드라는 계열의 약이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A 계열의 연고로는 아다팔렌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얘는 먹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을 줄이지는 못하고 모공의 모양을 정상으로 바꿔주고 피부의 박피효과로 막힌 모공을 정상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좁쌀 여드름의 탄생을 막아줄 수 있는데요. 이미 있는 염증성 여드름 병변을 치료하기보다는 여드름을 다 치료한 후에 새로운 여드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장점은 비타민 A이기 때문에 피부에 평생 발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박피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매우 자극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항생제 연고인데요. 말 그대로 여드름 안에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크레오신이 대표적이 낀 항생제입니다. 먹는 항생제 약처럼 이미 발생한 여드름, 즉 구진성, 환용성 병변에 효과적입니다. 이 연고를 바르면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빠르게 여드름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연고만 받으러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먹는 항생제 약처럼 치료를 중단하면 금방 재발하기 때문에 다른 치료와 병행하며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항생제의 경우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벤조일퍼옥사이드라는 약 역시 항생제와 비슷하게 여드름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 세 가지 연고를 섞어 좋은 효과를 내는 연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듀아겔과 에피두오입니다. 듀아겔은 벤조일퍼옥사이드와 항생제를 섞은 것이고 에피두오는 아다팔렌과 벤조일퍼옥사이로 섞은 약입니다. 이런 연고들은 여드름이 심하지 않은 경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자극이 굉장히 심한 편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담 후에 주의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유아같이 섞은 연고를 사용하다 부작용이 발생하여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의 발생 과정과 약물을 이용한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드름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피부 지식을 촉촉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락교TV 이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보셔에는 출연자가 재밌게 중간중간 흐름 끊고 갈 거 있잖아요. 흐름이 삐 하는 거 하면 대신 넘는 것도 있어요. 뭐 해줘야 되는데? 두둥 탁!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해줘요. 술 한 잔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술 마실 때 한번 찍자. 두둥 탁! 웃으면 안 되잖아. 웃으면 안 돼요.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웃으면 안 돼요. gress new lexion? 두둥 탁! 두둥 탁! 두둥 탁! 두둥 탁! 내 처럼... 아악... 2차 kun 재감 난 너무 예를 들어요.